저희 멤버 중에 민혁이라고 있어요 민혁씨는 저희 그때 항상 1월 1일날 멤버들끼리 술 한 잔씩 했는데 그때 한 두 잔인가? 위스키인가 두 잔을 먹고 그냥 의식이 없어졌어요 로그아웃 이렇게 흔들어도 안 깰 정도로 그냥 잠에 거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가가지고 진짜 무리한 것도 아니고 딱 두 잔 먹었거든요 요만한 걸로?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들쳐매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는 게 좀 다행이지 않나 네 그냥 자요 나 걱정돼 잘할 수 있어 미안한데 나 오늘 이거 두 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좀 슬슬 잘 맞는 날이야 그날 5년에 한 번씩 온다는 그날이야? 그날이야 오늘 끝까지 가자 맛 부는 거죠 뭔 맛인지 그렇죠 만들게 잔에 최종적으로 맛을 체크해야 해 이거 부르는 어? 괜찮아? 어? 좋은데? 민혁이 취하면 안 되는데 어? 좋은데? 어 그래? 괜찮아?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았어 야 기분 좋았어 야 펜션 쫙 올라온다 야 올라오지 야 올라온다 야 빨개진다 야 빨개진다 아 좋다 무엇이 도와 좋아